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마시아프입니다 드디어 맥스맥스 엑스맥스가 들어왔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또 서비스룩 예약 하신 분들은 또 서비스룩 부출을 드리고 있는 기간이구요 자 여기 보시면 안쪽에 그 다음에 바깥쪽 이쪽에 볼 때는 유니버셜 안보이는데요 뒤쪽에서는 유니버셜 보일거에요 유니버셜 보시면 유니버셜이 너무 이뻐요 와 너무 느낌이 않습니까 유니버셜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유니버셜이 윌리관은 서비스로 드리는게 아니라 공짜부터 올려 드리고요 아 당겨 볼게요 와 이거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xs 많이 팔고 있는데요 eu 오여여여여 여여여여여 깝짝 놀랐어. 뭐 윌리를 에 네 애교에는 공중에서도 윌리 를 해 버리네요 자 윌리에는 클라스 위험하지만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쪼금 앞에 내밀고 너무 앞으로 배터리 해커8000, 변속기도 방수, 서버방수, 모터도 방수입니다. 기본 노말이 아니라 슈퍼노말이예요. 기본 노말인데 강력한 노말 제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트랙사스의 기술력과 RC 기술력을 다 집어넣은거죠. 트랙사스 우주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차량 맥스맥스, 엑스맥스. 이렇게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는거 아시죠? 보호대가 있어요. 따로 옵션이 이렇게 나온게 있거든요. 만약에 뒤집어지지 않다면 보통 안전스럽게 기본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서버속도 볼까요? 오우 서버속도 굉장히 빠르구요. 주행하면 엄청나지만 위험해요 위험해요. 더 이상 하지않고 나머지 동상은 유튜브에서 RC 라이프 엑스맥스로 검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렌지 맥스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